1. 내가 내게 진실을 말해줘도 될까? 1. 내가 내게 탐에 대한 진실을 말해줘도 될까? 1. 당신이 사랑하는 남자에 대한 진실을 말해줘도 될까요? 2. 당신이 사랑하는 남자에 대한 진실을 말해줘도 될까요? 3. 당신이 사랑하는 남자에 대한 진실을 말해줘도 될까요? 3. 당신이 사랑하는 남자에 대한 진실을 말해줘도 될까요? 4. 당신이 사랑하는 남자에 대한 진실을 말해줘도 될까요? 제가 친구들을 데리고 와도 될까요? 5. 당신이 사랑하는 남자에 대한 진실을 말해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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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될까요?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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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이 사랑하는 남자에 대한 진실을 말해줘요. 6. 당신은 사랑하는 남자에 대한 진실을 말해줘요. 7. 당신은 사랑하는 남자에 대한 진실을 말해줘요. Day 17 내게 시간을 더 줄 수 있어. I can give you more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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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줄 수 있어. I can give you more than what you want. 내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 I can hear your voice. I can hear your voice. I can hear your voice. 나는 너 없이도 살 수 있어. 너 없이도 살 수 있어. 그러니까 나를 내버려 둬. I can live without you. So leave me alone. 난 너를 더 이상 신뢰할 수 없어. 너 나한테 또 거짓말을 했어. 더 이상 너를 못 믿어. 난 너를 더 이상 따를 수가 없어. 나는 더 이상 너의 명령을 따를 수가 없어. 난 너를 더 이상 이끌 수 없어. 너 잠을 잘 잤어? 너 저녁 식사 맛있겠어? 너 어제 친구들과 함께 음악회를 잘 보았어? 너 양치질 했어? 너 메시지를 남겼어? 내가 메시지를 남겼냐고? 너 파일을 복사했어? 내가 그 파일을 복사했냐고? 물론 했지. 너 약을 먹었어? 내가 약을 먹었냐고? 나 어제 에이미를 만났어. 나 어제 에이미를 만났어. 여기에서 두 블록밖에 안 떨어진 카페에서 에이미를 만났어. 내가 메시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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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났어. 내가 메시지 만났어. 나 어제 헬렌에게 왜인지 말했어. 나 어제 헬렌에게 내가 왜 그녀를 떠났는지 말했어. 나 어제 요가를 시작했어. 나 어제 내 휴대폰을 잃어버렸어. 나 어제 내 모든 돈을 썼어. 나 어제 내 모든 돈을 책 사는 데 썼어. 나 오늘 아침에 일찍 일어났어. 제가 당신 차를 보지 못했어요. 이렇게 찾아주실 거라 예상 못했어요. 아침 일찍 이렇게 찾아주실 거라 예상 못했어요. 내가 이 색깔을 고르지는 않았어요. 내가 이 책을 원하지는 않았어요. 제가 이 어색한 상황을 원하지는 않았어요. 내가 이 음식을 시키지는 않았어요. 이것은 제가 주문한 것이 아닌데요. 내가 이 계산서를 지불하지 않았어요. 내가 이 계산서를 지불하지 않았어요. 이 책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i didn't pay this bill. i didn't pay this bill. i didn't pay this bill. Sam left the restaurant early and didn't pay the bill. Sam left the restaurant early and didn't pay the bill.